XSFM입니다. I, D, W, K 이것은 알기 싫답니다. 지구상의 총수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옆에는 윤세민 에디터예요. 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손들 잘 짚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가 무사히 넘어가면요. 중국에는 두 가지의 잔잔한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조사로는 밝혀질 수도 없는 문제일 테니까 제가 맞는지 틀린지 확인할 수 있을 수도 없겠지만 전체적으로 더 많은 중국인들이 손 씻는 습관을 가지게 될 거고요. 체제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기 시작한 중국인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네, 그렇죠. 네온은 언제나 시스템에 대한 질문으로 향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참 가슴 아픈 일이긴 한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관련해서 의심 증상이 생기면 절차가 엄청 잘 되어 있대요. 아예 병원에서 입구도 다르고. 그게 사실 메르스 사태 이후로 생긴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중국에서는 그 부분에 발전이 또 있겠죠. 네. 사스트와 메르스 때의 경험에 의한 빚을 지금 우리가 이자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리고 방송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누구 외국인이라고 차별하고 그런 못된 습관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뭐 이런 말 하는 건 쓸데없습니다. 다른 생각을 좀 해보면요. 물론 사람들 지금 당장 차별 많이 한다고 뭐라고 하는데도 의미가 있을 수는 있지만요. 일이 닥쳐가지고는요. 잔소리해봐야 아무 사람도 안 듣습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이라도 덜 상하게 하는 게 중요할 수 있는데요. 제가 그 운전을 하다가 퇴근길에 좀 막혀가지고 대림동 쪽으로 좀 돌아갔었어요. 그 중국인분들 많이 사시는데. 그러면 영등포구청은 안 그래도 이 영등포구 자체가 서울에서 가장 국제도시처럼 변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다계국어주로 이것저것 준비 많이 하는 능력이 좀 된 곳이긴 한데 동주민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마스크를 끼고 마스크 없으면 주민센터 찾아오시고 손 씻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들 플래카드로 막 붙어있거든요. 단체와 한국어로 그냥 중국 폐렴 이렇게 써있어요. 진짜요? 네. 그쪽 동네에 사는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더 물을 필요도 없이 쉽게 얘기해주더라고요. 그 지역가 대림동? 네. 동네분들의 언어에 맞춘 거다. 음... 왜냐하면 어르신들도 다 읽어야 되니까요. 네. 이거는 이게 차별이네 아니네의 논란은 뛰어넘은 문제죠. 현실. 네. 중앙 언론에서 그런 단어 쓰는 것은 좋지 않지만 어디를 가서나 저건 다 차별이야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급할 때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아, 예. 예, 예. 마음 넉넉히 가지시고 VPN을 통해서 오늘도 요파 씨와 그 알씨를 듣고 계신 XSFM의 청취자 여러분 매우 감사드리고 VPN이 바이러스를 옮기지 못하듯이 택배나 소포 같은 편지 같은 것으로도 바이러스는 절대로 옮지 않습니다. WHO가 지금까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물건 받고 이러는 것까지 겁내실 필요는 없더라고요. 이번 주에 그것은 알기 싫다 곧 시작하겠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실천하기 위한 사람들 실천하기 위한? 그것은 알기 싫다는 실천하는 사람들을 위한 노트북 한국 레노버 엑스 스몰 프레그랜스 스토어 건강한 비움 친구 평산네이처 디메이트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요즘 치약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엑스 스몰 프레그랜스 스토어 확인하세요. 실천하기 위해선 노트북을 사야죠. 실천하는 사람들을 위한 노트북이란 말은 사실 시자가 약간 다릅니다. 노트북을 사야 아직 덜했으면 노트북을 사는 것부터가 실천입니다. 이것이 자본주의 멘트 레노버를 갈 때 엑스 스몰에 레노버 페이지를 경유해서 노트북을 구입하십시오. 그러면 언제나 할인이 더 커집니다. 장바구니에 원하는 상품을 담으시고 쿠폰 코드 입력란이 나옵니다. 네. XSFM X 레노버 2020입니다. 기존 가격에서 5%로 추가 할인이 가능합니다. 원래 2019였죠. 그런데 2020년이라서 쿠폰 코드가 XSFM X 레노버 2019로 바뀌었습니다. 아니지. 2020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이런 녹음을 언젠가 한번 공개방송 예고하면서 했던 기억이 나는데. 맞아요. 카본 소재의 프리미엄 랩탑 X1 시리즈, 합리적인 가격의 싱크패드, 거기다가 모바일 워크스테이션까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라인업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사양을 커스터마이징 할 수도 있습니다. 램 SSD는 물론 디스플레이부터 워런티, OS까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레노버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노트북에 대한 지식의 정도가 있잖아요. 네. 그거에 따라서 또 분류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맞습니다. 단, 주문시부터 받기까지의 시간이 꽤 오래 걸린다는 사실은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급하신 분들을 위한 빠른 배송 제품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빠른 배송 제품에서 살펴보실 수도 있고요. 꼭 액세스몰을 경유해서 쿠폰을 사용하셔야 5%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노트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삼성과 LG가 노트북을 많이 만들어요? 네. 해외에서는 삼성과 LG의 노트북을 찾아볼 수 없는 이유가 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역에 따라서 어떠한 브랜드에 대한 경험이 좋고 그것이 마음에 들어도 서비스망이 잘 안 돼 있으면 곤란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워런티를 구매하시는 것을 적극 고려해보시는데 워런티 구매 조건도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해외의 가전제품 혹은 컴퓨터 같은 것들을 구매하실 때는 이런 걸 반드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연휴 후기 중에서 그런 거 봤어요. 뭐요? 사촌동생이 아이패드를 박사를 했대요. 네. 그래서 부모님이 고치는데 얼마냐 해서 리퍼비용으로 80만 원이 된다. 네. 그래서 80만 원은 현금으로 주고 가셨대요. 네. 근데 이제 말하지 않은 비밀, 애플케어에 가입되어 있었다. 그렇죠. 워런티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들을 파악을 해두시길 바라고요. 특히나 서비스 센터에서 가깝지 않은 여러분들의 하나입니다. 해외 제품은 언제든지 이런 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레노버 광고였고요. 이번 주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안 읽힌 뉴스들을 좀 보겠습니다. 네. 대선 후보를 정하는 첫 경선인 아이오와 코커스, 아이오와 전당대회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공화당은 2월 3일 도널드 트럼프가 97.1%를 득표해서 승리했습니다. 김정은급. 그렇죠. 이거는 사실상 그냥 재추대하는 전당대회 투어 형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기존의 대통령이 아무런 거의 경쟁자가 없이 계속해서 전당대회를 치르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때의 상황이고요. 또 아이오와가 엄청 보수적인 지역 아닌가요? 그 이야기를 나중에 길게 할 일이 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민주당 상황도 좀 보고요. 네. 민주당은 2월 4일 결과가 나오기로 했는데 집계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결과 발표를 하루 미뤘습니다. 사상 초유의 집계 오류가 나왔습니다. 오류로 말할 것 같으면 종종 있는데 이렇게나 재검에 긴 시간이 걸린 경우들도 드물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신이 났죠. 네. 참 트윗 가볍게 놀리는 사람들이 세상엔 많은데 그중에 최고는 트럼프 대통령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걷다 대고 어흥성 하다느니...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니까 트위터를 그렇게 무시해서는 안 된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전당대회의 결과는... 그건 마치 구전서로 갔네요. 얘야 자꾸 무시하면 대통령 된다. 네. 저희 녹음 기준으로는 한국 시간으로 오늘 오전에 나왔습니다. 피트 부티지... 마. 이게 피트 부티지지라는 이름인데... 작년 초에 피트 부티지에이즈가 경선에 처음 나왔을 때 인디애나주에 있는 작은 도시의 시장이었어요. 이 양반이 경선에 처음 나왔을 때 전국 미디어의 아나운서들이 한 번쯤 다 이 시점에서 저렀어요. 피트 부... 이러면서. 네. 피트 부티지에지고요. 그리고 본인은 피트 엣지 엣지를 빠르게 읽으면 된다고 설명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피트 부티지지하고 에이미 클로브차 이 두 사람의 성을 읽는 데에 민주당 얘기를 하면서 매우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언론인들도요. 네. 피트 부티지지가 당선이 되었습니다. 아이오아는 코카스라고 부르죠. 코카스는 당원 경선입니다. 한국에서 요즘 흔히 하고 있는 형태의 경선, 즉 완전히 열려있고 등록만 하면 누구나 투표를 할 수 있는 시스템. 오픈 프라이머리는 다음 주에 있는 유엔푸셔가 최초입니다. 네. 부티지지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부티지지가 여러모로 독특한 패키지의 인물입니다. 주류 혹은 중산층, 중산층 언저리에 있어도 좋아요. 그 밑이에도 좋고 위에도 좋습니다. 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패키지를 다 가지고 있는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정치인이에요. 네. 일단 너무 젊고요. 그리고 38살이라고 하더라고요. 미국 역사상 가장 젊었을 때 백악관에 들어간 대통령은 디오더 루즈벨트인데 이 사람은 투표 때문에 들어간 게 아니고 사고 때문에 들어갔죠. 투표로 들어갔던 가장 젊었던 인물은 JFK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성공하면 이 사람이 그 기록을 깰 수 있습니다. 피트 푸디지에즈가요.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에 참전을 했고요. 참전 기록은 미국에서는 뭘 해도 도움이 되죠. 그리고 하버드를 나온 저희들이 한 번쯤 얘기해 드린 적이 있던 로즈 장학생입니다. 이게 확실히 나성인 방송을 듣고 로즈 장학생을 기사에서 보니까 후덜덜이죠. 그리고 우쭐해지잖아요. 그런가요? 아 이거 들어본 적 있어. 저는 우울해지는데 다 공부 잘하네. 6개 국어를 능통한 사람이라고 하고요. 코미디 프로 같은 데서는 지금의 대통령은 아는 국어가 없는데 라고 놀리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 사람이 LGBTQ인 것도 어떤 계층에게는 플러스 요인이 됩니다. 미국의 역사를 가장 나쁜 형태로 백악관의 역사를 갱신해 놓은 게 트럼프라면 그 모든 점에서 반대의 지점으로 부티지에이지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고요. 게다가 또 파트너도 정치적으로 아주 세련된 능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칭찬을 많이 듣더군요. 이번에 원래 대선이라는 거는 파트너가 얼마나 잘해주느냐도 상당히 중요한데 각광받고 있는 것 같아요. 호평받고 있는 것 같아요. 마이클 블룸버그하고 앤드류 잉은 우리나라 언론에도 많이 나왔고 미국 셀럽들의 최애캐들이지만 이번만 지금 첫 번째 뚜껑만 열어놓고 보면 그냥 참가상 수준 정도의 기록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렇고요. 피트 푸디 체즈는 그렇고 왜냐하면 저희가 미국 대선 얘기해드릴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요. 다만 한국의 언론들이 궁금해하지 않다가 이번 아이오와 코카스 때 처음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코카스가 첫 번째 전당대회가 아이오에서 열려야 하는가. 백인이 너무 많고 너무 보수적이고 농업 위주고 가장 발달한 기술도 농업 관련된 기술들입니다. 저기서 뽑아내는 옥수수에서 뽑아내는 바이오에탄올 주력이에요. 그래서 아이오와 관련된 자료를 찾아보니까 머릿속에 상상되는 게 그 장면이더라고요. 그 인터스텔라 앞 장면 있잖아요. 그렇죠. 미국의 현재 산업에 엄청나게 중요한 영향을 끼칠 만큼 높은 퍼센티지가 아닌 산업을 가지고 있고 인종과 종교 구성으로 보더라도 미국의 현재 전체에 나아갈 길하고 보기에는 너무 동떨어져 있는 이 동네가 첫 번째 전당대회를 한다는 이유로 정치적인 중요성이 너무너무 크다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문제점이 국내 언론에 보도된 적이 없어요. 얘기를 한번 해볼까 말까 하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아무튼 이번에 아이오와 콜카스에 사고가 나는 바람에 우리나라 언론 한글로 돼 있는 미디어에서도 좀 보신 분들은 보셨을 겁니다. 왜 아이오와인가? 네. 여튼 그렇고요. 그 다음은요.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윈도우를 버리고 새 OS를 도입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새 OS는 개방형 OS로 교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새 OS는 클라우드 서비스 기반이 될 예정이며 관련하여서 한글, 워드 프로그램이요. 한글, 브라우저, 백신 등도 개발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지금 정부가 이걸 내놓을 때, 보도자료를 내놓을 때 한글이 하는 단어를 실수로 써버렸어요. 이게 속내가 드러나는 것일 수도 있고 단순 실수일 수도 있는데 만약에 속내가 드러난 거라면 한글과 컴퓨터가 지금 이 OS에 맞는 것들을 개발하는 중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그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요. 현재 국방부와 우정사업본부는 윈도우와 함께 리눅스 기반의 개방형 OS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행안부는 올해 10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을 하고 2026년까지는 대부분의 공무원이 개방형 OS를 사용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네. 윤석열 에디터는 정치용어로 에드벌룬의 뜻을 아시나요? 정치적 용어로요? 네. 둥둥 떠있다? 아, 분양. 뭐예요? 그게. 중소기업 박람회장. 아젠다를 언론에 기자들과 공무원들이 술 먹을 때 혹은 정치인들이 술 먹을 때 한번 띄워보는 겁니다. 메시지를 던지면 이런 일이 있을지도 모른다. 정부가 추진하는 중이라고 관계자가 밝혔다라는 방식으로 기사들이 나와요. 그럼 그 기사를 보고 사람들이 댓글을 달든 아니면 정치평론가들이 뭐라고 하든 여론이 형성되겠죠? 그럼 그 여론을 본 다음에 갈 방향을 정하는 거예요. 네. 정치 기법입니다. 그리고 에드벌룬이 있는가 하면 에드벌룬을 띄우면 사람들이 그걸 쳐다보니까 정치권에서 에드벌룬이 안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에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지어서 만드는 괴소문들도 있을 거예요. 에드벌룬과 괴소문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종종 역할이 비슷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아젠다에 대한 의견을 막 내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고치게 해요. 이 문제로 얘기를 해봅시다. 이 리눅스 기반 OS로 관공서의 시스템을 바꾼다. OS를 바꿔보겠다라는 얘기는 나온 지가 10년이 넘게 됐습니다. 심지어 윈미 쓰던 시절에도 뉴스에서 신문에서 이런 사설을 내는 곳들이 있었어요. 전자신문이었는지 기억은 안 나요. 윈도우즈에 국가가 계속 매달려 있어야 하느냐라는 이야기예요. 예측을 해보자고요. 앞으로 등장할 에드벌룬과 소문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에드벌룬인지 그냥 괴소문인지는 알 필요도 없어요. 예를 들면 개인한테도 윈도우즈를 못 쓰게 강요할 거라더라. 국가가. 정부에 대한 팀엑스 OS라고 하는데요. 이 업체의 로비가 어마어마하다더라. 관공서로부터 수주받는 개발 업체들은 이제 다 죽었다더라. 그리고 이런 얘기는 실제 수주 경험이 있는 회사의 직원들을 통해서 대변되거나 동시에 확산되거나 할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조중동이 안 물면 이게 2026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한 6년간 조용히 갈 텐데 이런 문제를 한 번이라도 물면 거의 Y2K급으로 시끄러워지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조용히 넘어가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모든 변화란 반발의 친구이기 때문입니다. 2020년에 처음으로 에드벌룬이 떴는데요. 향후 몇 년 내로 이걸 관련한 큰 뉴스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당황하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나쁜 세상이 올 거다 이런 생각하실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다 알아서 준비하겠죠. 그런데 조용히 넘어가진 않을 거예요 아마. 제가 더 좋은 걸로 가기로 하기 위함입니다. 라면서 정부 입장을 대변하고 싶은 것도 아닌데요. 저는 이런 뉴스의 본질을 잠깐 말하고 싶었어요. 이러면서 변화는 반발과 함께 다닙니다. 양발이에요. 양발. 다음입니다. 아저씨가 오셨네요. 네. 2월 3일 민주노총 공공운수 노조가 고 문중헌 기수 사망과 관련한 협의에서 마사회의 협의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작년 11월 29일 부산 경남 경마공원에 문중헌 기수가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부산 경남 경마공원 개장 이후 7명의 기수와 마필관리사가 스스로 세상을 등졌습니다. 문중헌 기수의 유서에는 승부조작, 부정경마, 조교사 개업비리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 노조와 한국마사회는 유서에 나타난 경마제도 개선과 개업비리 등의 책임자 처벌 등을 협의를 하기 위해서 지난달부터 협의를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2월 3일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민주노총에서 협상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제도 개선 등의 항목에서는 협의가 되었는데 책임자 처벌과 유죽 보상 부분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양자의 보도자료를 종합하면 나오는 얘기입니다. 네, 마사회는 경찰 수사 결과를 기다리자는 입장이었고요. 민주노총은 경찰의 수사 결과만 보고 기다릴 수는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앞서서 민주노총은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긴 이야기를 짧게 줄이면 저희들이 한번 이야기를 해드렸던 바가 있던 마필관리사의 사고 배경이 같죠. 부산경남경마공원이고요. 그 시스템을 다시 한 번만 설정을 이야기를 드려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마사회가 주최하는 것이 경마니까 한국에서는 관공서가 무조건 하는 겁니다. 관공서가 A부터 차트까지 모든 걸 다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죠. 마주라는 이 집단이 등장합니다. 마주가 마사회와 출주 계약을 직접 합니다. 그러면 마주가 그 말에 대한 조교사와 위탁 계약합니다. 마사회가 그 계약을 근거로 마방을 빌려줍니다. 그리고 조교사가 기수하고 말관리사하고 하청 계약합니다. 하청의 하청입니다. 거기에 마사회가 얹어가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서울은 문제가 덜 생기는 이유는 서울은 기본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산은 순위상금으로만 줍니다.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마필관리사도 그렇고 조교사도 그렇고 노조가 조직이 되어 있어서 노조에서 취업이라고 비유를 해야 될까요? 개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를 결정을 하는데 부산은 그게 아니었던 게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거죠. 순위상금으로만 임금을 받으면 당연히 승부조작에 취약해집니다. 그게 이제 KBO와 K리그에서도 많이 이야기가 나왔던 돈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구조인 경찰청이나 상무 같은 곳을 리그에서 빼자는 얘기가 거기서 근거하거든요. 뒷돈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리하여 유서의 그 내용이 설명이 되는 겁니다. 지금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말의 습성에 안 맞는 작전을 지시하더라. 알면서. 제일 중요한 말이었던 그냥 아예 대충 타라. 라는 지시도 있었다라는 점. 그리고 양측의 협상 결렬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다른 것들은 대충 해주겠는데 책임자 처벌은 못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이것은 이제 도공의 이강래 전 사장하고 비슷한 케이스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낙순 마사회장도 예전에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출신인데요. 이 사람이 원래에 있던 마피아들이 그대로 있던 자리에 가서 거기에 어떻게 어울린 다음에 비호를 받게 되었는가가 가장 많이 덮여 쌓여있는 대목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그리고 아까 노조 얘기 에디터가 해줬는데 부산 경남 기수노조는 설립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들은 뉴스는 그러했습니다. 휴직하신 분만 제외하고 전원 참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른 몇 분 되시는데요. 짧게 얘기하면 그렇고요. 나중에 또 다뤄볼 일이 있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스포츠와 노동 관련된 뉴스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오늘의 마지막입니다. 정해진 기간 연봉 협상을 하지 못한 경우를 위한 연봉 조정 신청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입니다. 첫 문장에서 이게 프로야구라는 말을 안 썼네요. 그런데 프로야구라고 얘기 안 하면 많은 분들이 아무데나 막 붙여서 상상해보셔도 좋아요. 연봉 조정 신청 제도는 연봉에 합의하지 못한 선수가 KBO에 중재를 신청하고 KBO가 나서서 중재를 진행하는 제도인데 KBO에서 선수의 편을 드는 경우는 거의 없고 거의 모든 조정 결과가 구단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입니다. 현재 20건의 조정에서 선수의 손을 들어준 경우는 2002년에 딱 한 번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놓고 봐도 20년 동안 20건밖에 없었고 한 건만 선수 쪽이 이겼다는 거예요? 네, 이거를 연합뉴스에서 기사 제목을 5%의 승률이라고 적었더라고요. 마지막 조정 신청은 2011년 이대호 선수의 신청이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조정 신청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선수들이 KBO의 조정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인으로는 조정위원을 전부 다 KBO 총재가 임명하는 구조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기업의 경우 협상을 할 때 연봉협상이라든가 임단협이라든가 당연히 노조 측 대표처럼 선수의 입장을 반영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는 구조라는 거죠? 네,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선수 쪽 입장에서는. 그리고 저희가 KBO 얘기할 때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선수협회는 법적으로 인정받은 노조가 아니기 때문에 파업을 못합니다. 한다 치죠. 할 수 있어서 노조가 돼서 한다 치죠. 미국처럼. 언론이 가만히 있을까요? 한 번 더 한 20년 전에 사태를 맞겠죠. 제가 이거를 왜 전해드리기로 생각을 했냐면 매해 스토브리그의 물론 드라마 스토브리그도 많이 보시죠. 연봉 조정 문제로 많은 선수들이 갈등을 겪고 이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언론에 전달이 되죠. 그런데 언론에 전달이 되면 항상 같이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통화도 많이 하고 하는 사이인 구단 직원들의 이야기, 단장들의 이야기 이런 거는 그대로 나갑니다. 단장 욕 잘 못해요. 왜냐하면 단장이나 구단 욕 함부로 하면 취재 갈 때마다 눈살이거든요. 그러면 스포츠 언론 쪽의 국장님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 기자들로. 원만하지 못하게 네가 그렇게 처신을 하니까 그때 한 번 옳은 말한 대가로 취재가 잘 안 되지 않냐. 구단한테 나쁜 말을 못해요. 밥 먹고 술 먹어요. 더 친해져요. 그래서. 그리고 선수는 알아서 자기 편집을 합니다. 선수한테도 물어봐요. 말 안 해줍니다. 그렇죠. 얼마나 나쁜 방식으로 구단에 전달돼서 다시 왜곡된 다음에 언론에 나갈지를 아니까요. 지금 왕조 시대 이후로 삼성 라이언즈의 프랜차이즈 스타인 구자욱 선수의 연봉 협상이 잘 안 되고 있다는 뉴스가 요즘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시면 좋냐면요. 이게 KBO라는 사실을 빼고 보시면 중견 혹은 중소기업이 있어요.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해요. 1년에 100만 명 남짓하는 고객이 들어요. 그 고객들이 돈도 잘 써요. 팬들도 많아요. 전국에 방송이 돼요. 시청률이 1에서 8%를 오가요. 이 정도 사업이에요. 이런 정도의 예능 프로면요. 제일 끝머리에 앉아있는 연예인도 몇십억씩 가져갑니다. 1년에. 그런데 공개를 해야만 하는 KBO 선수잖아요.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일을 담당하고 있는 스타가 연봉이 3억이에요. 올해 연봉이 3억입니다. 이거 부자라고 할 수 있나요? 보통 이 리그의 선수들은 평균적으로 10년을 넘게 있으면 엘리트예요. 자기가 어릴 때부터 계속 갈고 닦았고 열심히 해왔던 직업을 10년 영위하면 끝이라고요. 구자욱 선수의 스탯을 좀 봤어요. 신의 시즌 15년에 3할 4푼 구리 타격 3입니다. 그때의 기본 연봉을 받고 그 다음의 연봉은 8천만 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의 연봉은 1억 6천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기록을 보면 작년 한 해를 제외하면 커리어 내내 OPS가 9할이었고요. 보통 이게 엘리트의 상징이라고 하죠. 커리어 내내 120안타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매해. 이런 선수의 연봉을 올해 작년이 커리어 OPS였는데 4년 내내 선수가 양보했다가 선수가 한 해 못한 해라고 해서 그냥 깎아버렸거든요. 합산 과정 중에서 구단한테 선수가 무슨 말을 들었는지는 보통 공개되지도 않습니다. 공개할 정도가 되면 그 선수를 자르는 수준이 돼요. 엄청난 복수가 돌아옵니다. KBO에서 쫓겨났다? 다른 리그 갈 곳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아주 다양한 것들을 말하고 싶긴 합니다만 한 가지만 주장을 하면 좋겠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이 이야기를 전달하면서 기자들이 자꾸 부자라는 단어 입에 올리는데 그럴 거면 3천만 원대에 묶여있는 1군 선수들의 기본 연봉 올리는 문제에나 평상시에 목소리를 좀 많이 높였으면 좋겠어요. 선수협회야 리그하고 100여 가지를 상담하고 하니까 협의를 하고 하니까 어떤 건 정치적으로 밀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자는 정치적 협상 안 하잖아요. 리그하고. 기자들이 이 얘기 똑바로 했으면 1군 선수들 중에 결국은 평균 GDP 이상을 못 벌고 평생을 살아가는 선수들이 이렇게 많은 상황은 안 나왔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진짜 현실은 이건데 100명 중에 1명, 50명 중에 1명에게 주어지는 부에만 너무 관심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 그 부도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그보다 훨씬 안 유명한 연예인들이 버는 것에 비하면 보잘것 없습니다. 참 이 연봉합상 시즌 때마다 주변 제 주변 야구팬들 친구들이 구단욕하는 거는 10년 넘게 들은 것 같은데 변하는 게 없네요. 왜냐하면 구단이 잘해주면 선수욕을 더 심하게 하거든요. 그렇고요. 여기까지만 하죠. XSFM입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합성되는 것을 억제하는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 HCA. 풍부한 양의 HCA가 함유된 당신의 새로운 비움 친구 디메이트를 만나보세요. 이번만큼은 제대로 마음먹은 당신. 운동과 수분 섭취를 잊지 않으셨다면 건강한 비움 친구 디메이트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식사 조절, 운동, 수분 섭취 그리고 비움 친구 디메이트. 평산네이처 요즘 치약은 판매액의 10%를 소화암재단에 기부합니다. 나누고픈 사람들의 치약. 좋은 치약. 요즘 치약. 양산형 시사평론. 민하 문구 이방송국 저방송국 돌아서 김민하 시사 아저씨가 왔습니다. 몸은 더 안 좋아진 것 같고. 아니 감기를 알았어요. 감기인가. 근데 설 연휴 때 아는 거거든요. 중국인을 만난 적도 없고 중국에 간 적도 없고 대한민국의 국경을 한 번도 벗어난 적도 없어요. 영등포구와 은평구 바깥을 별로 빠져나가지 않지 않았을까요? 양천구. 아 양천구 맞다. 거기 양천구에 있지. 양천구, 마포구, 강서구, 영등포구 이 정도. 은평구 이 정도인데. 근데 문제는 확진자 대부분이 서울시민이다 보니까 상당수가. 서울을 의심하긴 해야죠. 사실 머릿속으로는 온갖 상상을 하지 않습니까? 머릿속에서는 이미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예요. 제 머릿속에서는. 마음이 약할 땐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모르지 않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사실. 이게 여러 가지 공항에서부터 열 감지 그걸 하고 들어온 사람들을 증상이 발현되면 관리를 하고 다 하지만. 사실 그 물이 완벽하겠습니까? 인간사에. 그리고 지금 무증상 입국자 이런 분들이 확진받았고 이래갖고 여러모로 불안하고 이런데. 그런 분들이 더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 바이러스가 한 번 감염되면 바로 죽는 그런 병은 아니니까. 그냥 심한 감기인 줄 알고 지나간 사람도 있을 거고 사실. 그러다 보면 그런 사람하고 제가 이렇게 오다가다 접촉했을 수도 있고. 아무 검사도 받지 않고 아무 접촉도 없었거나 어떤 국가지정병상 근처에도 안 가봤는데 실제로 겪었고 자기 면역으로 치료돼서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도 꽤 많을 수 있어요. 항바이러스제라고 특정 바이러스에 듣는 약이 있는데 그거는 진짜로 특정 바이러스에만 특화되어 있는 약이고. 그거를 대충 그냥 때려 맞춰서 넣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면 미국 사람들 지금 에볼라바이러스 넣는다는데 에볼라바이러스 치료제로 지금 그 항바이러스제를 써서 치료를 하니만이 한다는데. 어쨌든 그렇게 정해진 항바이러스제 몇 개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백신을 통해서 면역을 이렇게 항체를 형성해 놓는 거 아니면 바이러스는 약이 없단 말이죠. 어디다 가둬놓고 감염이 안 되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대중료법을 하면서 이렇게 관리를 시킨 다음에 다 나면 내보내주는 그런 형태로 치료를 한단 말이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견디는 건 똑같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 만약에 전 국민을 다 전수조사할 수 있으면 이 사태가 다 지나간 다음에 분명히 엉뚱한 데서 나옵니다. 항체가. 이 사람은 걸렸던 이력이 있어. 이게 분명히 어디선가 나옵니다. 제가 너무 기쁘게 얘기하고 있나요? 항체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건 좋은 일이에요. 그리고 보통 그런 방식으로 나중에 해결되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인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검역이나 방역 이런 게 일체 소용이 없다 이런 말은 아니고요. 보통 그 항체를 가진 분은 어린 소녀인 경우가 많고 그 곁에는 자식을 잃은 중년 남자가 있죠. 아 그런 거예요? 레지던트 이블도 그렇게 시작하지 않나요? 아닌가? 라스트 오버스가. 아 라스트 오버스 2가 나옵니다. 라스트 오버스? 네. 파트 2? 네. 나오죠. 무서운 게임이에요. 플러스 5로 나오진 않겠죠. 그런데 최근에는 제가 요코하마에 주로 있었어요. 뭐 하느라? 요코하마에서. 신과 함께? 신과 함께는 그거는 적이고 웹툰이고. 네. 요코하마에서 노숙자들하고 같이 노숙하다가. 아 페르소나인가? 아니. 뭐야? 노숙하다가 노숙자들하고 노숙하다가 이제 음모에 휘말려가지고 야쿠자들이랑 싸우고 막. 그랬군요. 장난 아니었습니다. 용과 함께. 용과 함께죠. 죄송합니다. 용과 같이. 용과 같이. 용과 같이. 용과하고 어떻고. 아 참나. 그 게임인데 친하지 않아가지고. 여튼. 그러다 보니까 요코하마 사람이 지금 다 돼가지고. 네. 아무튼 그래서 바이러스 얘기를 사실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저한테.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뭐 딴 거 없냐. 이런 때일수록. 네. 근데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을 만한 걸로 해라. 네. 그래서 아 그렇지. 뭐 그런 프로그램이야. 정확히 그게 제 워딩이었죠. 그래서 관심을 가지지 않을 만한 거.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사람들이 관심 없는 건 나도 관심이 없거든요. 뭘 하나 내가. 뭘 해야 되지? 뭐 야쿠자 얘기를 할까? 그 요코하마에 계속 있었으니까. 근데 그거 좀 너무 엄청난 일이 될 것 같고. 예를 들면 뭐 그런 생각도 했어요. 펭수가 왜 인기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할까? 아니면 양중일이 왜 난리냐 이런 얘기할까? 보통 그런 얘기를 하면 꼰대 소리를 들어요. 네. 그러니까 그럼 또 좋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오래 생각하기에는 너무 제가 정신적으로 지금 좋지 않아요. 상태가. 노는 날이 별로 없어요. 시사일 씨가. 네. 뭐 그렇기도 하고 이게 지금. 아 이게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그냥 전염병으로 그냥 울면서. 전염병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전염병으로. 그리고 요즘에 신문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아 그냥 다 은퇴하고 싶어요. 이게. 뭐가 게 싫어요? 아니 뭐 첫째로 이제 다 뻔한 얘기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하던 얘기 계속 하고. 뭐 하던 논리 내놓던 논리 계속 나오고. 우리가 미디어 밥을 먹으면서 늙기 시작하면. 계절의 순환처럼 그 뻔한 과일과 뻔한 채소들이 나오잖아요. 이때쯤 되면. 네. 제철 기사들. 그리고 뭐 또 어차피 이거 이런 이러저러한 맥락에서 나온 이런저런 얘기일 것이다. 뭐 너무 그렇고. 그거를 가지고 미주할 곧주할 얘기하는 것도 막 이런 지치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이 그런 때고. 그래서 그걸 보고 있으면 은퇴를 해야 돼. 이런 생각하는데. 그런데 은퇴도 직업이 있어야지 뭐 어디서 은퇴할 거 아니니까. 아무 직업이 없는데 어떻게 은퇴를 합니까. 그래서 직업이 없다는 것은 고독입니다. 직업은 있으시지 않나요? 제 직업이 뭔데요? 그 정확한 직장이 없는 거지? 아니면 직장이 너무 많으시거나? 직업이 없는 거죠 그게. 아니 일을 해서 돈을 벌면 그게 직업이죠. 누가 저한테 하시는 일이 뭐냐고 물어보면 답할 게 없습니다. 뭐라고 답을 해야 되나 내가. 특수고용노동자 할 거예요. 이 일 저 일 하면 살고 있다. 특수고용노동자는 개인사업자 등록이라고 할 텐데. 멀티플레이어라고 하세요. 무엇에 대한 멀티플레이어? 아쿠자국처럼 파이브툴 플레이어. 부르드원가 멀티플레이는. 그래서 아무튼 전염병이다 이건데. 전염병 의심도 스스로 하고. 아무튼 전염병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너무 지금 사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사실. 난리의 난리가 난리의 제곱이 나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과거의 사스보다는 이른바 치사율이 낮습니다. 물론 다 끝나고 통계를 다시 내봐야 되겠지만. 우한시를 제외하면 현재까지 중국 내에서는 1% 조금 상회한다고 하죠. 대략 우리가 그래도 따졌을 때 보수적으로 따져도 한 3%에서 4% 이 정도까지는 예상해 볼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후베이성은 지금 5%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요. 이제 사스나 이런 거에 비하면 많이 낮은 거죠. 사스는 20% 넘고 이랬으니까. 그런데 감염력은 아직 지금 확실히 이게 어느 정도나 파워가 있는 거냐. 이게 정확하지 않아요 사실. 그런데 감염력은 사스를 능가하는 것 같다. 이렇게들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파속도 워낙 빠르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제 사태가 심각해졌고 우리도 불안하고 불안하다 보니까 이게 사회적으로 불안한 여건이 조성이 되면 온갖 얘기가 나오고 온갖 우리의 반응들이 나옵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얘기를 해야겠다. 제가 비록 전염병에 대한 지식은 없지만 제가 문과인데. 그렇죠. 우리는 문과가 할 수 있는 얘기들을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역병은 괴소문과 함께 창궐합니다. 우린 역병은 못 다뤄도요. 괴소문은 얘기할 수도 있고요. 왜 그러냐면 저도 쓸데없는 얘기. 요즘 제가 도수치료를 받잖아요. 그러면서 제 몸에 대한 이해를 자꾸 늘리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몇 가지 중요한 배움들이 있는데 그건 이제 우리 물리치료사 선생님한테도 그렇고 제 몸이 쓰러 저한테 가르쳐주는 것도 있고 어릴 때 안 아플 때는요. 병원과 AS센터를 동일시에서 여겼어요. 철학적으로. 그냥 몸을 집어넣으면 나서서 나오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몸을 움직이는 메커니즘은 한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 먼데서 고장이 났는데 표현형이 이상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한과의 병원에 가서는 내가 늙어서 한 가지 병을 치료를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가운데 손가락으로 마우스를 이상하게 쓰다 보니까 두통이 너무 심해졌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걸 어느 명의가 잡아내줄까요?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없을 가능성이 훨씬 높죠. 몸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가 환자 쓰러에게 있는 게 치료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회 전체로 넘어가면 사회 전체가 얼마나 넓게 보고 이해하고 있는가가 이 전염병을 대처할 수 있는 실제 역량과 직결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셔서 저도 원인 모를 두통 때문에 고생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 원인은 내가 모르는 거지 몸이 어딘가는 알겠죠. 두통이 너무 심하고 정말 심할 때는 구토감이 생겨요. 지금 당장 토할 것 같다. 그리고 카페에 있는데 카페에 여기서 토하면 어떡하지 걱정되고 너무 심각해요. 그래서 병원에 갔었어요. 왜냐하면 이러다가 스트로크가 온다.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CT를 딱 찍었어요. 찍었는데 의사가 딱 봤는데 인상이 너무나 친근한 인상이다. 관상을 봐줘요? CT를 본 다음에? 아니요. 의사를 제가 볼 때. 이 분은 약간 모타쿠다. 내가 볼 때는 외모만으로. 뭘 말하고 싶은 거야. 그런데 이제 약간 사회성이 없어 보였는데 CT 화면을 보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깨끗하시다고? 너무 이상해. 그럼 나는 머리 상태는 뇌혈관은 좋구나. 그럼 왜 머리가 아프지?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자꾸 잠에서 깼을 때 양 팔이 막 저리고 이랬던 경험들이 생각이 나면서 목 디스크가 있구나. 그래서 이제 다른 증상으로 이제 또 병원에 가서 이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목 디스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당시는 목 디스크가 있고 그다음에 목 뒤에 무슨 석회화 돼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건 나중에 치료하시고 일단 급한 것부터 치료하자고 그래갖고 목이 안 움직이는 거 근육 주사 맞고 이런 거를 치료했었거든요. 목 디스크는 여전히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것도 사실 목 디스크 때문에 두통인 거냐고 따져봐야지 사실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몸에 질문을 많이 하면 몸은 계속 뭔가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답이 나오는데 우리가 오늘 할 얘기는요. 사회에 퍼지는 병이잖아요. 사회에 물어보든 역사에 물어보든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이 사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들의 반응이 중국 얘기입니다. 그렇죠. 중국. 여러분 드디어 원고에 한 줄이 나갔습니다. 아 뭐 헬마우스에 비하면 뭐 초고속이죠. 뭐에 비하면? 헬마우스라고. 아 헬마우스요? 네. 헬마우스가 나왔어요? 네. 지난주에. 아 그 헬마우스의 우리 임 선생님? 네. 아 어느새 헬마우스가 돼갖고 돌아다니시네. 그죠. 네. 완전 기믹을 얻었어요. 변신했어요. 자기 이름 얘기 안 해요. 소개할 때. 아 그래요? 헬마우스라고만 해요? 네. 헬마우스! 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몰라. 헬마우스? 해보게 본인도? 아니요. 아니요. 똑같은 거 하면 안 되죠. 나는. 헬븐 에즈. 헬븐 에스? 네. 그거는 좀 그렇고. 그럼 헬마우스가 완전히 달라지는 법을. 다르게 캐릭터를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대본으로 돌아가세요. 아 그렇구나. 아 제가. 과거에는 비뇨기과를 간 적이 있었는데. 뭐 우린 다 가봤죠. 네.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최악의 문제는 아닙니다. 네. 최악의 문제 아니고. 그 대단히 건전한 문제. 다만 건강상의 문제가. 그리고 대단히 저의 무슨. 자꾸 해명하게 되잖아.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아주 그 이례적인 문제였어요. 아무튼 그것 때문에 갔는데. 아니 의사가 쓰는 단어가 좀 품이 있는 단어를 사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저한테 자꾸 그런. 땡추. 꼬추 꼬추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의사들이. 여튼 우리 문과다 이겁니다. 문과라서 우린 품이 있는. 보통 성기라고 할 텐데요. 그러니까요. 이상한 의사들이 많아. 그게 그 지역에 오랫동안 뿌리 내리신 의사 선생님들은 지역의 어르신들이 알아듣는 단어를 개발해내셔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점점 쉬운 말. 귀여운 말로 바뀌어요. 나도 먹을 만큼 먹었는데 나이 너무 또. 아무튼 그래서 중국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지금 이 사태가 중국의 특수성 때문에 확전이 되는 그런 사태가 이기도 하죠. 그런데 더불어서 또 어떤 체제의 보편성 때문에 이렇게 된 측면도 있습니다. 두 개를 같이 봐야 사실 이 사태를 총체적으로 이해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일단 중국의 특수성 이 사태가 이렇게 된 중국의 문제는 뭐냐. 이거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면 공산당 독재죠. 그게 문제인 거죠. 일당 독재는 과연 무슨 영향을 끼칠까. 그런데 우리가 그냥 생각하기로는 일당 독재는 이런 전체적인 통제에는 더 수월하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는 결과가 나온 거죠. 그렇죠. 사실 통제가 시작이 되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훨씬 더 잘할 수가 있겠죠. 일당의 통제는 보통 여러 가지의 양념들을 가지고 국을 만듭니다만 제일 중요한 양념이 공포예요. 바이러스는 겁먹고 안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뭔가 통제를 해야겠다고 결정하는 과정이 쉽게 내려지지 않습니다. 공산당. 왜냐하면 일단 첫째로 문제가 우한시에서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럼 질병이 생기고 이러면 그 상황을 통제를 해야 되는데 그냥 사람들이 아프고 말고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전염병이 찬 거를 하면 행정이 통제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냥 알아서 통제를 하는 수준이 있지만 그 이상의 조치가 필요할 때는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으면 질병관리본부나 이런 데서 상시적인 어떤 대응 체계라는 걸 갖고 있어서 국가지정병상을 얼마나 잡을지 정하고 그런 것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과정이 공산당 독재에서는 어떤 인사평가의 요인이나 이런 걸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은 군조직하고 비교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제가 안 일어나는 게 최우선의 가치예요. 그렇죠. 문제가 사실 없어야 되는 거예요. 우한시에는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우한시장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보고 자체가 늦어질 수밖에 없고. 보고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사실은 우한시장 입장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공산당이 대응 지침을 결정해 주기 전까지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그런 경직된 체제가 있어요. 이게 하나의 유명한 과거의 사례가 있는데 우리 중국의 지도자가 전쟁 끝나고 나서 다리를 복구를 해야 되는데 다리를 복구를 하러 갔어요. 다리를 복구하라고 시켰는데 아무도 복구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복구를 해야 된다. 사람들이 복구를 해야 된다고 하신다. 쭉 모였어요. 딱 지시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도자가 이렇게 있다가 다리를 어떻게 복구하세요? 이랬더니 기술자들이 지침만 주시면 언제든지 복구하겠습니다. 지도자가 그러면 어떻게 복구를 하세요? 그랬더니 또 지침을 주시면 언제든지 복구하겠습니다. 무슨 지침을 달라는 거지? 다리를 복구하세요? 지침을 주시면 언제든지 아니 제가 다리를 어떻게 고치는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렇잖아요. 지도자가 모르잖아요. 다리 어떻게 고치는지. 다리를 고치는 지침을 그런데 공산당이 줘야 되는 거예요. 뭐 예쁘게라든가. 아니죠. 고치는 지침. 그러니까 이거를 보강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예를 들면 북한 뉴스 같은 거 보세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무슨 자재로 무슨 건축법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무슨 생선을 물고기를 양식하고 이런 걸 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가르쳐주잖아요. 그게 가장 쉬운 문법이죠. 북한의 TV뉴스들은 김정은이 나오면 지도하시었습니다로 끝나요.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자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다 가르쳐줬다고 그래서 다들 받아 적으면서 이렇게 물고기를 길렀더니 물고기들이 아주 그냥 대박 났어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중국도 이제 중국도 북한 같지는 않지만 대략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공산당 지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빨리 빨리 안 돼요. 결정 구조가. 이게 그래서 감염병은 빠른 결정과 빠른 조치가 필요한 건데 이게 늦어졌어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그러면 누가 책임질 건지에 대한 서로 간의 어떤 나름대로의 이런 어떤 그게 있습니다. 또 눈치보기가. 그래서 이제 대응이 늦어진 거고. 게다가 더샤오픽 이후에 가장 현재의 시진핑 지도체제가 가장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듣는데 안정적이라는 얘기는 방금 말씀해 주신 그런 현상이 가장 두드러지는 시기라는 뜻일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종종 문제가 됐었죠. 선조치 후보고. 그런데 이게 이제 중국에서는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거 없죠 지금. 그래서 이런 징후를 어디서 여러분들이 또 보실 수 있냐. 다 보셨을 거예요. 미드의 체르노빌이라고 있습니다. 못 보신 분들도 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넷플릭스인 줄 아는데 넷플릭스 아니니까. 아 그래요? HBO인가? HBO Watcher Play에서 보실 수 있고요. 이게 왜 어디서 자꾸 천둥소리가 나지? 저 난방기구인데요. 저게 펜 같은 게 없어가지고. 철판이 이렇게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가끔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화가 났다고 빵 이러는 게 아니에요. 저거 제가 화장실에 갔다 올까 한번 생각해 본 그 기구 같은데. 화장실에서는 그 소음이 크게 들리지 않을 거예요. 방수가 될 것 같은 기분이어서. 실제로 방수 기능이 좀 있고요. 그 뭐냐. 떨렁 오브작이거든요. 저는 미국에서 만든 미니시리즈 중에 밴드 오브 브라더스 이후로 가장 재밌게 봤어요. 체르노빌. 재밌죠. 잘 만든, 물론 미국에서는 드라마를 잘 만들었죠. 그럼 엄청난 휴먼 드라마라는 뜻이긴 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정치적인 의미들도 많이 리얼하게 녹아 있어요. 그래서 이게 결국 그 드라마에서 보여주는 것도 체르노빌 사태가 왜 그렇게 된 거냐. 공산당 거기는 공산당이 틀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련의 핵기술에는, 핵발전 기술에는 오류가 없는데. 공산당 입장인데 그게. 오류가 발견됐단 말이에요. 하지만 오류는 없어야 되는 거죠. 당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느니 사람들이 죽게 두겠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돼서 대비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모든 게 최악을 향해 달려간 게 체르노빌 사고였고. 제가 약간 드라마도 스포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드라마가. 이건 디테일이 너무 중요해요. 스포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요? 거기 보면 심지어 그런 거 있어요. 체르노빌 뚜껑이 날아갔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를 어쨌든 닫으려면, 메꾸려면 사람이 갈 수 없으니까. 방사능이 너무 커서. 그래서 로보트를 투입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렇죠. 로보트를 독일에서 자기들은 만들 기술이 없으니까. 독일에서 주문 제작해서 공수받아서 오잖아요. 지원받아서. 그런데 로보트가 켜자마자 꺼집니다. 그렇죠. 방사선 량을 못 견디고. 그래서 독일 놈들은 우리가 분명히 이걸 가르쳐줬는데. 이 정도 견딜 수 있는 로보트여야 된다고 가르쳐줬는데. 왜 이렇게 허접하게 로보트를 만들어서 보냈지? 라고 해서 알아보니까. 여기서 나오는 방사선 량을 공산당 공식 입장으로 독일한테 가르쳐줘서. 그렇죠. 올라갈수록 줄어드는. 그렇죠. 로보가 올라갈수록 줄어드는 방식으로. 맞아요. 공산당의 공식 입장은 별 볼일 없는 방사선 량이었기 때문에. 그 장면이 아주 재미있는 장면이죠. 독일이 로보트를 잘못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정치 체제가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사람들을 어떻게 망가뜨리느냐. 비슷한 이거와 똑같다고 말할 수 없겠지만 비슷한 게 중국 체제에도 없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만 대응하기로 결정하면 그다음부터는 대응하기로 했으면 그다음부터는 독재의 특성상 아주 효율적으로 진행되죠. 예를 들면 병원을 일주일 만에 툭딱 짓지 않습니까. 네. 후배의 성현진 그러고 있죠. 네. 포크레인이 수백 대 가가지고 텁파기 다 하고 그거 뭐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게 그냥 대충 짓는 것 같아도. 근데 이제 뭐 그게 저도 신기해서 찾아봤는데 그 정도 가건물을 그렇게 짓는 거는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자원이나 이런 체제가 뒷받침이 되면 당연히 그 기술 같은 거는 기술적인 거는 불가능한 게 아닌데 우리나라에서 할래 봐요. 그게 되겠어요 그게. 그렇죠. 포크레인을 보면은 이렇게 무슨 게임처럼 포크레인 피하기 게임처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저는 지금의 한국은 쉽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옛날에 한국은 되게 쉬웠을 거라고 생각해요. 옛날에는. 박정희 대통령 때는 하죠 그런 거. 그때는 저기 뭐야 전투모에 돌격 쓰고 건물이었으니까. 돌 뭐라고 하죠. 그런 그 독특한 건설 방식이 있었죠. 저 정주영 명예장이 맨날 입에 달고 살던 돌 뭐였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뭔지는 모르지만. 야간에도 계속 뭐 만들고 막 이러는. 경복속도로 하잖아요. 못할 거라고 봤는데. 원래 그 경제가 중흥기에 있는 나라들은 건설 기술이 신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걸 다 독재체제로 이제 효율적으로 찍어 눌러야지 가능한 거지. 이게 뭐 시장에서 뭐 단가 맞추고 뭐 이거 모집하고 뭐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 이거는. 땅 문제도 있고. 아무튼 간에 그런 효율적인 것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아무튼 이런 이제 중국의 체제가 지금 상황을 악화시켰다라고 볼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체제의 장점도 동원해서 뭔가를 해야겠죠. 그런데 이 일이 터지고 커진 데에는 체제의 단점이 존재를 한다라는 거예요. 당이 뭐 우리는 지금 저 문과생들이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분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이 하나고 당이 하나인데 그 당이 그 나라에 대한 통치력을 온전히 발휘하려고 하면 그 당에서 결정한 건 오류가 없다. 무슨 오류가 있든지 간에 라고 최종 결론이 나아야 되는 게 분명합니다. 그럴 때부터는 그 정당에서는 그 하나의 당에서는 어떠한 능력이 요구되냐면 문제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자리를 차지하게 돼요. 문제가 없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마음이 모여서 만든 거대한 현실부정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권위주의가 돕습니다. 그 정당에. 그걸 너무 잘 보여줘요. 체르노빌이. 그래서 요즘 중국의 소셜에서 드라마 체르노빌 본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죠. 그럼 좀 이따가 금지로 되겠네요. 그래서 중국이 지금 미국 차 타고 이러는 게 다 이런 이유입니다. 중국 황구시보나 이런 데 나오는 차선이나 이런 거 보면 지금 예를 들면 WHO나 이런 데가 비상사태 선포하고 그다음에 각국에서 지금 알아서 여행 금지 조치나 이런 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미국이 오바하니까 다른 데도 다 따라서 가는 거 아니냐. 미국이 니네 독감이나 치료해라 뭐 이러거든요. 지금 우리 따돌리려 이러는 거 아니냐. 우리한테 뒤지고 씌우는 거 아니냐. 우리 잘하고 있다 이러는데 이게 사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체제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나오는 그런 맥락이에요. 그리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소련 같은 경우에도 과거의 체제 경쟁의 맥락에서도 이게 문제가 심각해졌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체제 경쟁이라는 맥락이 있으니까 사실 미국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체제보다 소련 체제가 우월해야 되니까 자신들의 오류를 인정하지 않는 체제이기도 한 겁니다. 중국도 지금 그런 상황이 좀 있어요. 미중 무역 전쟁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사건건 미국 탓이다 이러고 있고. 그다음에 또 중국 입장에서 또 어려운 문제인 게 중국이 어쨌든 간에 뭐라고 얘기하든지 간에 그 자신들은 혁명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혁명 성공 몇십 주년. 네. 혁명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공산당 지배의 정당성은 공산당 독재의 정당성은 인민이 그것을 추인했다 해서 오는 거예요. 혁명을 했기 때문에. 그건 아마 당 강령 이런 데 다 써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인민의 지지를 받아서 혁명 성공을 했다. 그렇죠. 그래서 인민이 곧 당이에요 사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민이 당을 미워했던 트라우마적 기억이 늘 말씀드리지만 두 개 있습니다 사실 과거에. 하나가 문화대혁명이었고. 그때는 당이 마오쩌둥을 대학진운동 실패한 책임을 물어서 약간 제끼는 바람에 마오쩌둥이 나와서 당이 혁명을 배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문화대혁명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공산당을 미워했고 인민이. 그다음에 두 번째가 천안문이었어요. 천안문. 천안문 때는 중국의 어떤 마오쩌둥 이후에 계획정제 이런 것들이 한 발씩 물러나면서 개혁개방이 이루어지면서 그것으로 인한 부작용들이 있었는데 그게 인플레이션 문제나 그다음에 공산당 권료들의 부정부패 문제나 이런 게 다 결합해서 경제적 위기로 왔던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공산당 지배가 문제의 원인이다 보고 민주주의를 요구한 게 천안문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트라우마적 기억이 있고 그 상황에서 공산당이 자기 정당성을 잃을 뻔했던 기억들이 있어요. 그래서 인민이 민심을 잃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사실 공산당이. 자기들이 독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전염병은 그걸로 이게 최재로 통제가 안 되잖아요. 전염병은 인민의 마음을 이반시키는 민심을 이반시키는 중요한 요인이거든요. 사스가 나오고 이렇게 그때도 우리 장점인이 이것 때문에 조기 퇴계라는 일이 있어요. 네. 퇴계. 네. 이런 전염병 문제에 대응을 잘 못해서 원래 장점인은 우리 후진타워한테 대장 자리를 물려줬는데 그러나 원래 3개의 직책을 물려줘야 됩니다. 그렇죠. 국가주석 그다음에 당 주석입니까? 아무튼 당의 대장 그다음에 중앙군사의 주석. 3개가 3대 요직인데 그중에 2개만 물려주고 중앙군사의 주석은 안 물려줬거든요 장점인이. 그렇죠. 자기가 권력을 계속 이어가려고. 그런데 이때 장점인이 노세에서 이렇게 이런 전염병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그렇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장점인이 조기 퇴계를 하게 되는 이런 국면을 맞이해요. 그러니까 이런 전례도 있기 때문에 중국의 내적 맥락에서도 사실 이 문제를 그냥 허투루 넘길 수가 없는 겁니다. 전염병을.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문제를 큰 문제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고 대외적으로도 우리를 이렇게 음해하지 마. 지금 별 문제 없는데 너네 밖에서 우리 잘 통제하고 있어. 라고 얘기해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이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문제 때문에 예를 들면 중국 민족주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중국 특유의 민족주의 이런 거. 그런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중국 인민의 어떤 지지를 공산당 지지로 연결시켜야 되기 때문에 공산당이 알아서 중국 민족주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조장하는 이런 측면이 항상 있고 전염병 문제에서도 마찬가지 대응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는 인터넷이 상당히 발달했고 그다음에 전염병을 지금 금지어로 지정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전염병 문제에서 인터넷에서 이렇게 좀 공산당 지도부에 대한 의심이나 우한 시장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공산당 지도부가 어떻게 하냐. 우한 시장한테 뒤집어 씌웁니다. 야 공산당은 다 잘하는데 시장이 초동대응 못해서 이게 뭐냐. 우한 시장이 미안합니다. 여러분 사과하고. 이를테면 가까운 공산주의 사회주의 독재국가인 북한을 생각을 해보면 북한도 국내 인터넷으로 인터넷을 거의 완전히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 내에서만 인터넷을 쓸 수 있어서 정보의 격차에 목이 말라 하는 것과 중국 내 인터넷 서비스들만 쓸 수 있어서 정보의 격차가 생기는 건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중국 남부의 어떤 주의 사람들은요. 인터넷을 쓰면서 와 천하에 저런 추운 곳이 있다니 처음 알았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몽골 끝에는 이런 일이 있구나. 문화는 어떻구나. 중국의 인터넷은 중국밖에 안 되지만 중국 인민들은 새로 가르친 측면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완벽히 닫혀있지 않고요. 제가 말했잖아요. 왓챠 플레이를 본다니까요. 그리고 인터넷의 고유한 특성입니다. 이게 예를 들면 우리가 자가격리를 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이렇게 썼다고 생각해보세요. 물론 중국은 페이스북도 못하고 트위터도 못하지만 이렇게 썼다고 생각해보세요. 자가격리를 했는데 정말 이렇게 나 스스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고 그리고 이렇게 잘 통제에 따랐더니 지금은 이제 별로 문제가 없고 그래서 이제 14일 지나서 이렇게 안전하게 자가격리에서 해방됐어요. 이렇게 이제 누가 올렸다고 생각해보자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나는 아무 증상도 없고 아무 이상도 없는데 나라에서 부당하게 나를 이렇게 자가격리를 해가지고 열받아 죽겠다. 아주 이거 거지같은 나라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썼다고 생각해보세요. 두 개 중에 어떤 게 더 공유가 더 잘 되고 어떤 게 더 리트리가 잘 되겠습니까? 후자죠. 후자죠. 얘네는 조리 돌림 당하는 거죠. 죽는 거죠. 얘는. 현재 지금 많은 언론들도 지금 아산시의 사실 어느 장소인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너무 떨어져 있는 리모트한 곳이라서 격리 수용하여 관리를 받고 계신 교민들 돌아오신 분들에 대해서도 인터넷을 쓰실 수 있으니까 LTE로 지금 와이파이 뚫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연락처를 알아가지고 계속 서신으로 인터뷰 받고 있어요. 그다음에 나쁜 점들 위주로 표제를 딱 잡아가지고 기사들 많이 내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좋은 기사도 있습니다. 모범적인 확진자. 그런데 그것도 공유가 되긴 하지만 안 보여요. 네. 사람들의 기억에 더 잘 남고 더 많이 공유되고 이런 건 사실은 주로 나쁜 얘기거든요. 네. 그리고 그런 나쁜 얘기들만 한 세, 네 개 보면 우리가 아 이거 뭐 자가격리 된 사람들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아주 이 나라의 국민성이 아주 뭐 이렇게 된다고요. 아니 그 심지어 저기 그 의사분들이 이렇게 뭐 이렇다 이렇다 사실관계가 이렇고 뭐 이런 식으로 감염은 안 되니까 너무 걱정하실 것까지는 없지만 손은 항상 깨끗이 씻으시라 이런 식으로 글 올리신 거에도 밑에 욕이 달려 있잖아요. 네. 뭐 그런 식으로 위험을 뭐 축소하지 말아라 이러면서 그 중고딩들이. 중고딩만은 아닐 거예요. 그렇습니다. 초딩일 수도 있습니다. 전국의 중학생 고등학생 여러분 죄송합니다. 댓글이 쉬우니까 불안감들이 댓글에 보이잖아요. 어느 순간부터는 사람들한테 지지를 많이 받는 댓글이나 이런 짧은 글들이 있을 때 자기현민, 자기 비하, 타인 혐오 말고 다른 그것을 제외한 성격만 가지고서 사람들한테 히트할 수 있나 그건 반성해볼 문제가 있습니다. 요즘 그런 생각 정말 많이 해요. XSFM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노트북 브랜드 레노버. 명절과 입학, 졸업선물로 최고의 선택입니다. 지금 바로 XSFM에서 전용특가를 확인하세요. 치약이 다 거기서 거기지 뭐. 그냥 싼 거 사자 싼 거. 얘 봐라. 요즘엔 안 그래. 꼼꼼히 따져봐야지. 요즘엔 그럼 어떤 치약 쓰는데? 요즘엔 요즘 치약. 유해 성분이 의심되는 건 하나도 쓰지 않고 오직 자연 유래 성분으로만 만들었거든. 파라벤, 트리클로산, 합성 계면 활성제. 조금의 의심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성분부터 효과까지. 안심 치약, 요즘 치약.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이번만큼은 제대로 마음먹은 당신. 과식과 야식을 피할 수 있다면 건강한 비움친구 디메이트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식사조절, 운동, 수분섭취. 그리고 비움친구 디메이트. 평산네이처 지금 속보고 왔는데 대학들한테 4주 동안 개강 연기하라고 했대요. 교육부가. 아무튼 이런 대응이 다 필요하죠. 그리고 우리 또 대학을 개강만 연기했으니까 사실 방송 취소한 거 있잖아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공개 방송이 지금 2월 말일이었는데 그게 300회 특집 공개 방송이었거든요. 정말 그동안 모시고 싶었던 가수들도 많이 초대됐는데 다 라인업트 공개하기 전에 취소를 했죠. 근데 지금 또 이게 또 그냥 아니면 저희들도 구청 쪽의 공연장이니까 나중에 기다렸다 취소되면 환불도 받고 좋은데 왜냐하면 구청이랑 계약서에는 환불 뭐냐 취소하면 우리가 돈 다시 돌려받고 이런 거 없어요. 아 진짜요? 몇 프로 이런 거 없어요? 네. 근데 이건 사실 선제적 조치 안치하면 의미가 없다고도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희도 저이고 공무원한테 읍소를 한번 해보죠. 솔직히 뭐 우리 상황이 이런데 이거 뭐 바이러스인데 이거 행정소송 같은 걸고 당신들이 공무원이면 말이야 막 이러면서 지금은 법대로 해주는 게 좋은 중요한 거 같아요. 문의는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혹시 뭐 이렇게 어디 가셨다는데 돌아오시면 찔러는 볼 거에요. 연락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바쁘신지. 무슨 구청이라고요? 영등포구청. 영등포구청 여러분. 이 방송 들으시는 영등포구청 여러분. 뭐 아직 불쌍한 중소기업 이거 좀 살려주십시오. 그 뭐 제가 또 아까도 중요한 단어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일당 독재 국가로 말할 것 같으면 그 혁명이란 단어가 되게 중요해요. 인민도 정치인들도 혁명의 주체이고 그 코드가 흔들림이 없어야 하잖아요. 근데 한국도 그런 걸 경험해 봤어요. 극장 가서 남산의 부장들을 봤거든요. 계속 그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러려고 혁명을 했느냐. 자꾸 혁명 얘기를 해요. 그 양반들도 혁명 얘기 많이 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한마디 마지막 한마디만을 못한 거예요. 내가 박정희 당신을 위해 혁명한 줄 아느냐. 이 말만 안 나오지 계속 내용은 그 내용이거든요. 혁명의 의미를 변질시키면서 독재는 유지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국의 특수성 때문에 생긴 일들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중국의 특수성이랑 체제의 보편성 얘기를 했잖아요. 70년대 60년대로 가도 중국은 미수교국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그렇죠. 그리고 산업도 유발날 게 없었고 먹고 살만한 건 다 한반도에서 생산 가능했습니다. 한국의 입장에서. 중국과 교류할 이유가 별로 없었습니다. 대만과는 교류할 이유가 많았죠. 가전제품도 좋은 것도 많이 만들고 그때부터도 저항도 대만에서 사오고 그랬어요. 그런데 2000년대가 됩니다. 한국의 GDP가 2만 달러, 2만 5천 달러를 팍팍팍팍 넘어갑니다. 중국은 그보다 빠른 속도로 성장합니다. 중국의 공장을 옮기는 국가들이 많아집니다. 기업들이 많아집니다. 우리나라에. 중국을 오가지 않고 동아시아의 경제가 움직일 수 있을까? 물어봤더니 서양에서는 코웃음을 칩니다. 중국 없으면 우리도 아무것도 못한다고. 그렇죠. 글로벌 경제 시대입니다. 아마하겟돈에서 미국이 쏘아올린 우주왕복선에 러시아 우주비행사가 타잖아요. 그러면서 비행기를 고쳐야 되는데 미국 박사가 설명서를 뒤적거리고 있으니까 러시아 우주비행사가 그렇게 고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미국 박사가 당신이 미국 기계에 대해서 뭘 알아? 이러는데 미국 기계든 러시아 기계든 다 부품은 중국 거라고 고치거든요. 그래서 저도 요즘 레고와 관련된 주변 용품들을 만들 때나 뭐 다른 이것저것 볼 때 간체 중국어를 보는 습관이 늘어났어요. 아 진짜요? 이제 눈치로 대충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 띄어쓰기도 없는 언어란 대단합니다. 대단하십니다. 1번을 오른쪽으로 붙이라고? 대충 보면서 계속해냅니다. 난 고등학교 때 제2외국어 중국어인데도 하나도 모르겠는데 원래 고등학교 때 제2외국어는 미드 몇 편 본 것보다 못해요. 경제 중국은 중요하다고요 여튼. 네 뭐 경제 중요하죠. 근데 이제 경제까지 가기 전에 일단 이게 기본적으로 전염병이 지금 세계화 된 것이 도시화와 이동수단의 발달이 두 가지 문제가 상황을 심각하게 키웠어요. 패스트는 중국까지 못 왔는데. 그렇죠. 뭐 그런 건 거죠. 맞아요. 그리고 이게 전염병 문제가 계속 심각해진 것은 사실은 도시의 형성과 사실은 맞물려서 얘기가 돌아가거든요. 사람들이 도시에 모여 사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더 전염병이 잘 전염되고 그리고 발생할 수 있는 여건도 더 잘 만들어집니다. 이게 오늘날에는 우리가 도시에서의 삶이라는 게 상당히 깨끗하고 그다음에 안락하지 않습니까? 시골과 비교하자면. 이 산업 시대의 초기만 해도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도시가 아주 더러웠고 위생상태 좋지 않았고 당연히 도시 문제가 아주 심각한 상황이 계속되던 그런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나마 도시 행정과 관련된 그리고 도시 개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연구와 대응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면서 우리가 여기까지 이른 것이지 그래서 과거에 예를 들면 미국에서 남북전쟁을 할 때 남부의 지주들이 자기들이 노예들한테 대단히 잘해주고 있다고 주장을 하거든요. 그럼요. 북부의 노동자보다 남부에서는 당연히 행복한 노예 위주로 보여줍니다. 북부의 노동자보다 남부의 노예가 훨씬 행복하다. 북부의 흑인들은 왜 문젠가? 주인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실제로 북부의 도시에서 있고 그다음에 임노동을 하는 노동자들의 처지는 대단히 안 좋았다는 거예요. 집 같지도 않은 집에 모여서 따닥따닥 모여서 살고 있고 그리고 상하수도 이런 것들이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거의 오염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음식물들을 섭취하고 제대로 된 식품 공공방이나 이런 것도 없고 그리고 모든 게 드럽죠. 미국 정치의 정서 중에 하나입니다. 가스, 상하수도 이런 것을 설치해주는 게 모두에게 반드시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미국 사람들의 이상적인 삶은 저 교회에서 마당이 있고 얼찍한 대지에 집을 지어놓고 마당이 있고 차를 갖고 있어서 그 차로 이제 알아서는 그게 미국인들의 이상적인 오랫동안 삶이었어요. 도시에서의 그런 삶이 아니라 뉴욕 이런 게 아니고 기병의 후예 그래서 원래 도시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전염병 문제도 사실은 도시화되면서 생긴 문제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플러스 된 게 뭐냐면 지금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한시잖아요. 우한시가 그렇게 무슨 시골이 아닙니다. 거기가 인구 천만씩 되고 대단히 발전해 있는 도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주요 기업들의 어떤 큰 어떤 사무실 이런 게 다 모여 있고 이래서 우리나라 교민들도 많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다 데리고 왔지만 인구 천만 이상 중국 도시는 12개인데 그중에 12번째입니다. 아 그래요? 12지 전산에? 그런데 그걸 세 개로 넓혀봐도 50개 중에 12번째 뭐 이렇지 않을까요? 아무튼 서울보다 훨씬 큰데 인구는 서울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수산물 시장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산물 시장도 시골에 있었으면 시골에 그런 게 있었으면 시골에 저 모란시장 같은 게 있었으면 그렇게까지 안 됐겠죠. 도시에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실제로 모란시장도 도시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모란시장 같은 것이 완전 시골에 있다. 그러면 그렇게 문제가 커지지 않았을 수 있죠. 그냥 그런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이게 이 문제가 첫 번째가 있고 그다음에 이게 국제적인 문제가 되는 이유 중에 아주 중요한 게 비행기입니다. 비행기. 비행기를 이제 타고 다니니까 이제는 그다음에 비행기라는 게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잖아요. 시골과 시골을 연결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바로 전파될 수 있는 이제 전염병의 고속로가 생겨 있는 거죠. 이미. 이게 그 혹성 탈출 얼마 전에 개봉했던 프리컬 작품이 있었죠. 진화의 시작. 그 시저가 너 하고 하는 거기 마지막 장면이 그거였죠. 기장이 코피를 흘린 상태로 비행기에 타고 그대로 전 세계로 이제 병이 전파되는 그 장면이 마지막이었죠. 비행기입니다. 비행기. 그래서 비행기가 중국에서 여기까지 2시간이나 걸립니까? 제가 중국에 안 가봤고 몰라요. 서남부로 가더라도 6시간? 길어봐요. 무슨 방역 대책을 세우기도 전에 이미 전염될 수 있는 모든 여건은 갖춰져 있는 상태가 돼버린다고요. 이게 중국이 아니라 서양이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래도 만약에 직항로가 있는 도시야. 인천이나 한국에서. 그러면 그래봐야 10달 시간, 16시간 내에 전파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미 비행기에 탑승해 있죠. 그래서 이제 도시와 비행기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인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것도 또 중국을 비호하려고 도시 탓하고 비행기 탓하고 그런 말씀이잖아요. 요즘에 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욕을 너무 많이 먹어봐서 어떻게 하면 욕먹는지를 알고 있어요. 탓과 척. 뭐 얘기하면 또 탓한다고 그러고 또 뭐 얘기하면 또 무슨 척한다고 그러고 탓과 척. 탓과 척은 내가 죽여버릴 거야 내가. 아무튼 내로나물과 함께 죽여버릴 겁니다. 탓과 척을. 아무튼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 그래서 무슨 도시 탓, 비행기 탓이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가 탈도시 해서 자연인이 되자든가 이제는 비행기를 타지 말자든가 이런 게 아니고 그건 거부할 수 없는 거고 어쩔 수 없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는 이 세계에 위험의 외부라는 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 고차원적인 얘기를 하면 울리, 백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위험사회 이런 거잖아요. 위험사회라는 게 무슨 사회라는 책 제목은 싫지만 싫은 거 맞아요? 냉소사회 뭐 이런 거에 책 제목을 왜 그렇게 져가지고. 아무튼. 그때 무슨 사회라는 책 제목이 유행이었죠. 개많아요. 수많은. 피로사회. 수많은 사회들이 아료를 쓴 사람이 돼가지고 책을 써야 되는데 책을 한 글자도 못 쓰고 지금. 아무튼 뭘 얘기하려고. 그랬지만 위험사회론이라는 게 뭐냐면 위험은 위험이 일반화되어 있고 우리가 그 위험한 어떤 존재들로부터 우리를 단절시키는 게 물론 단기적으로 그리고 미시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지만 큰 틀에서는 불가능한 사회이고 시대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가능하게 만드는 건 기술의 발전이고 그래서 앞으로 이게 새로운 어떤 정치적 문제로서 우리를 우리에게 어떤 고민거리와 해결할 문제를 안겨다 줄 것이다. 이런 주장인 거거든요. 그게 요약을 아주 거칠게 하면.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위협에 대해서 어떤 위협이 발생했을 때 그게 전염병이든지 뭐든지 거기에 대해서 절대 나는 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어떤 벙커에 들어가가지고 밖으로 나가지 않고 외부의 문제는 알아서 외부가 해결해. 이런 태도로 우리가 전염병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즉 중국에서 전염병이 발생했든 아프리카에서 발생했든 어디서 발생했든 그것은 우리 자신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걸 거부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같이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빠져나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도시화와 비행기 얘기를 지금 한 거죠. 네. 아니 요즘은 이게 무슨 소리냐? 에이서스 노트북이 대만째 노트북이 지금 슬로틀링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열을 많이 받았는지 얘가 쿨링을 크게 하려고 저것도 우리는 아수스의 노트북과도 함께 살아야 되고 네. 이건 씽크패드네 이건. 그다지 어렵지 않게 만든 각본의 포스트 아포칼립스물 흔한 좀비물 이런 데에서도 이제는 다 대중화돼서 다 알고 있는 상식 같은 것들이 나옵니다. 좀비 아포칼립스가 왔어요. 문 꼭 닫고 그냥 도망가는 사람들은 보통 아쉬운 최고예요. 네. 네. 그냥 죽어요. 도시화의 문제는 그렇게 설명하면 제일 좋거든요. 나 혼자 문 꼭 닫고 가만히 앉아서 살아남을 방법은 없다. 어떠한 아주 큰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문 꼭 닫고 가만히 앉아있어도 모든 걸 공유하거든요. 사람들과. 네. 수도? 가스? 뭐는 아니겠어요? 공기도 가까워요? 그렇죠. 네. 그냥 나서가지고 모색하는 게 더 중요하다. 사전에 예방하려고 하는 일이든 벌어졌으면 함께 치료하려고 하는 일이든 그렇죠. 네. 해결을 해야 됩니다. 해결. 왜냐하면 지금은 이 문제가 가까우니까 청취자 여러분들도 보이실 거라고 생각해요. 전염병 문제는 사회 집단의 우울증일 수도 있고 정치의 문제거든요. 그렇죠. 정신적인 게 많이 들어가요. 이 안에. 병이 안 걸려도 병 때문에 정신적으로 쓰러지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요. 이미 그러고 있는 사람들이 달고 있는 리플을 보시잖아요. 그런 얘기예요. 네. 그리고 병이 정치인 게 이런 병이나 참사가 정치 문제일 수밖에 없는 게 이런 일이 벌어지면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원인 문제도 다 그런 거고 대응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그것은 정치입니다. 결국. 네. 왜냐하면 이 위협은 사실 위협의 바깥은 없다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그 내부적으로는 단계화되어 있고 위계화되어 있죠. 누가 가장 취약합니까?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고령자. 노약자. 이런 사람들이 취약한 거거든요. 네.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안전망이 없는 상태에서는 사실은 그 사람들이 가장 먼저 노출돼서 가장 위협적인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정치적 문제죠. 저희가 수년째 얘기하고 있는 의지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잘하라고 표준 거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해결을 모색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일종의 제가 별로 이렇게 남용을 안 좋아하는 단어이긴 한데 혐오의 문제로 지금 불꽃이 또 튀고 있다. 이런 게 우려된다는 것이죠. 혐오라는 단어는 조심스럽습니다. 이게 뭐 혐오를 여기저기 붙이기 시작하면 이게 노은이가 감당이 안 되거든요. 혐오라는 단어를 잘 안 쓰려고 합니다. 저는. 그게 저는 정말 옳은 태도라고 보는 게 나도 사람 이것저것 혐오하는 사람들을 혐오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혐오에 집착하면 혐오에 집착하는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는 단계로 막 쪼그라들어요. 수로가. 맞아요. 그건 어떤 싸움으로 번지냐면 제가 오늘 하라다만 얘기인데 내가 더 약자다 싸움이 돼요. 그리고 이건 저기. 가장 흔한. 개인적으로는 저는 되게 실시간으로 느끼는 건데 트위터 타임라인을 이렇게 보고 있을 때 느끼는 나의 감정과 바로 앱을 닫고 인스타그램을 열었을 때 나의 사람이 전혀 다른 사람이 되더라고요. 트위터에 사람들이 온통 화내고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그러면 그걸 보면서 그래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야. 저놈은 쓰레기야. 이놈들은 쓰레기야. 이렇게 보다가 인스타그램을 여는 순간 참 예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예쁘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뭔가 사신들도 예쁘고. 김민아를 팔로우 안 했나 보죠. 아니죠 아니죠. 이것은 뭐냐면 역시 여기서 사람이 정신이 건강해야 됩니다. 정신이 그래도 비교적 건강하시니까 인스타그램 보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다들 먹고 살만하구만. 다들 뭐 이렇게 행복하시구만 아주. 저는 사진 잘 찍는 사람 팔로우가 좀 돼 있어서. 다들 뭐 이렇게 좋은 거 드시고. 다들 이렇게 좋은 데 가 계시고. 인스타 혐오하고 있네요. 인스타 헤이터예요. 그런데 이 혐오 문제에 대해서 제가 혐오라는 개념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뭐가 혐오냐. 그리고 혐오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 이렇게 지엽적으로 가버리고 머리가 미쳐버리고 돌아버릴 것 같아요. 저는 좀 더 노골적으로 인종주의라고 지금은 얘기하고 싶은데. 인종주의 얘기로 가요. 사실 지금 상황이. 이게 사실 저는 이해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전염병이라는 게 당장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거고. 그리고 어쨌든 그것의 원인이 되는 어떤 문제라는 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전염병을 옮기는 어떤 매개체라는 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건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어떤 공통된 특성을 가지고 약간 나로부터 멀리 떨어뜨려 놓고 싶은 그런 마음이 당연히 들어요. 나를 위협으로부터 지키고 싶기 때문에. 그걸 인정을 하고 그게 인종주의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까지는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걸로 나타났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바람직한 태도라는 건 있잖아요. 이렇게 인종주의적으로 문제를 볼 게 아니라. 좀 더 본질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논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런데 인종주의를 제가 볼 때 최근에는 아주 사실은. 인종주의도 위계화돼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 있단 말이죠. 인종주의의 계단이에요. 계단. 이게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또 유럽 사람들 너무해. 이렇게 이런 투로 많이 얘기하는 게. 유럽에 갔더니 이렇게 다 아시아인을 다 그냥 중국인이라고 그러고. 다 기침을 기침하나 하면 또 저거 전염병 옮긴다. 뭐 이런다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손흥민 선수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죠. 심지어 거기 계속 있었던 선수한테. 그렇죠. 중국에 간 적도 없을 건데. 한국에도 온 적도 없고. 이 사건 이후로. 영국 남자 유튜브에나 출연하고 그랬는데. 더 위험한 건 영국 남자들이죠. 손흥민 선수보다는. 환경적으로 보면. 영국 남자들이 영국 음식을 손흥민한테 먹였어요. 그리고 요즘 열심히 드시고 있는 영국 소령님. 그분 아주 위험하죠. 아주 문제가 심각한데. 그 인종혐오주의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얘기하죠. 그거 인종주의다. 인종주의 하지 마라. 인종주의를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거냐. 저는 그 댓글이 웃기더라고요. 물론 많은 댓글은. 저놈은 아직까지 인종차별을 하네. 이런 댓글인데. 중간중간에. 중국 땡들 때문에 이게 뭐야. 그렇죠. 라는 댓글도 중간중간에 보이는 거예요. 인종주의 다음 단계의 혐오죠. 그게. 그래서 유럽인은 아시아인에 대한 인종주의 혐오를 해요. 근데 아시아인들은 모이면 이제 뭐하냐면. 야 이 중국인들 때문에 이게 뭐야. 이렇게 얘기해요. 중국 놈들 때문에 우리도 다 같이 욕먹잖아. 이러면서. 야 중국 놈들. 이러면서 손가락질하면서. 너도 중국인이야? 막 이럽니다. 그러면 중국 안에서도 누구 혐오해야겠죠? 후베이성 사람들을 혐오하죠. 그렇죠. 후베이성 사람들은 우한 시내 사람들을 혐오할 겁니다. 그래서 다 너들 때문에 우리까지 욕먹잖아. 중국 사람들 지금 막 우한시 출시에서 온 사람 찾아내고. 난리 났습니다 지금 막. 찾아내라고 그러고 빨리. 그 유명해졌죠. 후베이성에서 온 사람이 살고 있는 집입니다 같은 출력물 붙여서다고 회꼬지하는 사람들. 아주 그 인종주의를. 인종주의에 대한 문제제기를 위로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같이 해결책을 모색해보자고 하는 게 아니라. 아래로. 아래로 쭉 내려서. 인종주의의 어떤 시선을 아래로 쭉 내려서. 너 때문에. 너 때문에. 너 때문에 나까지. 나는 욕먹을 수 있었는데. 뭐 이런 식으로. 맞아요. 그 마음이에요. 네. 너 때문에. 너 때문에 나까지 욕먹어. 네. 욕을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내면화 한 거죠. 혐오의 논리를. 인종주의의 논리를 내면화해서. 내가 인종주의의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피해자인데. 인종주의의 피해자잖아요. 유럽인들에 있어서. 유럽인들의 인종주의의 피해자이지 않습니까? 우리 아시아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똑같이 하는 거죠. 그 밑에. 그런데 이런 형태가 나오고. 이런 내면화의 논리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남을 혐오하기 때문에 나도 남의 혐오를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얘기로 결국은 귀결이 돼요. 그리고 내가 남의 혐오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너도 나의 혐오를 받아들여야 된다가 되고. 아주 독특한 연대 중에 가장 이상한 연대. 혐오의 연대가 탄생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럼 이렇게 살지 말고 나도 언젠가 혐오를 당할 수 있으니까 다른 사람을 혐오하지 말자. 이렇게 하자는 거냐. 제 얘기는 그게 아니라. 물론 그런 마음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너도 언젠가 유럽인이 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요. 그렇죠. 좋은 점이 있는 설득 방법이지만 아주 좋지는 않아요. 그 방법은. 그게 본질은 아니라는 거죠. 맞아요. 예를 들면 성소수자에 대해서. 성소수자의 배려가 필요한 어떤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우리도 언젠가 성소수자가 됩니다. 뭐 이럴 겁니까? 그건 또 아니잖아요. 물론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성정체성을 나중에 깨닫는 경우도 있으니까. 하지만 그 이유 때문에 성소수자에 대한 어떤 배려나의 고려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사회 공동체의 일원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 공동체를 같이 꾸려나가고. 사회 공동체의 문제를 같이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대책이 필요한 거죠. 그것도 실제로 나타나고 있죠. 예를 들어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이야기하면서 당신도 언젠가 아이를 낳을 거 아니냐라는 말이 옛날에는 있었는데 요즘에는 안 낳을 건데? 라는 식으로 대답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난 안 낳을 건데. 왜 예를 들면. 그건 안 낳을 건데라고 답하는 애가 재수없기 때문인가? 아니에요. 질문이 잘못됐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 공동체에 있는 문제를 우리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해결할 것이냐. 그렇습니다. 이걸 지구적 차원에서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 제가 이걸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고. 그래서 이런 피장파장 구도에 앞서 말씀드린 너도 손해볼 수 있고 네가 손해볼 수 있는 건 나도 손해볼 수 있다는 거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이거는 결국 누가 그럼 더 배려를 받아야 될 피해자냐. 이거 경쟁하는 것밖에 안 되니. 그렇죠. 이제는 해결을 모색할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도시화가 진행됐다는 얘기를 시사아주 씨가 왜 설명을 해주셨냐면 도시화가 진행돼서 같은 시스템 안에서 모여 살게 되면 우리는 공동 운명체라고 생각하는 쪽이 모두가 살기 위해 훨씬 좋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어디서부터 벗어나면 좋을 것 같냐면 저도 이건 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 게 5만 타인을 다 혐오해요. 어떤 뉴스에 관심 있는 사람이죠. 특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싫죠. 날 괴롭히니까. 내 맘대로 안 움직여주니까. 멀리 있는 사람들은 멀리 있는 사람들은 싫죠. 원래 상돌아이드니까. 타인을 혐오하는 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거든요. 타인의 거리와 입장에 따라서. 그런 사람들은 자기 얘기를 시키죠. 자기 비하합니다. 내 여유를 만들어내야 돼요. 근데 내 여유는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서 나올 수도 있는 건데요. 그것보다는 옆 사람이 살았기 때문에 내가 잘 살고 있다는 어떤 깨달음 같은 게 좀 있어야 되거든요. 옆에서 뭘 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걸 누릴 수 있다는. 한국은 종종 그 가치가 되게 보수적인 가치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좀 있는데. 저는 뭐 굳이 한국이라서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나라도 한국밖에 몰라서 그래요. 왜 세계가 다 똑같아지겠습니까. 인터넷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인터넷 혐오론자. 그 말씀은 되게 박히네요. 지금 도시의 인프라는 위로 올라가서 다 함께 잘 살 생각을 해야지 문제 해결이 빨라진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혐오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내일 이 시간에 해보겠습니다. 또 하는 거예요? 네. XSFM입니다. I, B, W, K